최근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울산, 양산, 부산, 광역철도가 건설되면 울산의 도시 공간과 교통 환경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. 특히 도시철도 트램 1호선과 연계될 경우 철도 중심 교통과 역세권 형성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이용주 기자입니다. 이번에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울산, 양산, 부산, 광역철도의 총 길이는 48.8km, 울산 구간이 28km로 가장 길고 경남, 양산 11.8km, 부산 9km입니다. 특히 주목되는 건 철도 신설에 따른 역세권 형성과 이에 따른 도시 재생 효과입니다. 현 국토교통부 계획상 울산 지역 정차역은 KTX 울산역과 신복, 웅촌 등 울주군과 남구 일대 6곳. 산업단지와 완충 녹지가 대다수여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어려웠던 동해남부선 노선과 달리 도시 계획을 짤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곳들이 많습니다. KTX 울산역, 동해남부선에 이어 울산의 교통 환경을 철도 중심으로 바꿀 열쇠가 될 광역철도. 광건은 현재 타당성 제조사가 진행 중인 도시철도 트램 1호선과의 연계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트램 1호선이 동쪽으로는 태화광역, 서쪽으로는 신복 로터리를 연결하게 되면 철도의 도심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이 연결점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트램이라고 생각합니다. 태화광역과 무거동을 직결할 수 있는 철도 노선이 없다면 그 대안이 트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비수도권 최초의 광역철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르면 다음 달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울산 트램 1호선 타당성 제조사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.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.